경또야 경또야! 어 민토야? 여기는 신기한 공장이야 우와 엄청 맑다 오늘은 여기 한 번 실수 봤어 공장에 근데 민토야 어 이거 뭐야 벌써 이상한 공장인데? 모르겠어 일단 한 번 들어가볼까? 어이? 어! 아 징그러워 아! 어! 이게 뭐야 이게 어! 허리리 민토야! 어이! 어! 아니 등이 굽은 등이 굽었어 린토야 이상해 오지마 아 힘들어 이거 오리걸음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가지는데 더 많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나봐 이거 50로북스 주면은 한번 구매해볼까? 린토야 과연 오 좋아 구매하니까 여기 새로운 새로운 거 할 수 있나봐 나도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어 아 이상한 것 뿐이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웃기나 린토야 꼬리가 상어 위에 있어 어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거 진기 명기인데 어 뭐야 린토야 이상해 린토야 넌 얼굴이 없어졌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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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재설정 해야겠다 어 민트야 우리 다른데 가보자 어 좋아 어 뭐야 우와 우와 저기 엄청 뭐지 저거는 우와 오오오오 경또야 재밌는 기구 다 하나씩 타보자 그래 이거 뭐지 노란색 뭐야 이거는 어 뭐야 난 파란색 피트 어 진정한 상어가 됐다 어 진짜 경또야 너는 미니언이 됐잖아 펜셔 어 나 타분지가 됐어 뉴비 설팅 어 뭐야? 오호호! 길쭉날쭉이 돼버렸어! 민터야 멋있다 저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요 키가 커서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어머! 기린이 돼버렸어 기린경도 우리 키 엄청 커 어 근데 되게 느리게 걷는거 같아 이건 또 뭐지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이건 뭐야? 이건 또 뭐야? 어디? 뭐야? 모르겠어 근데 공중을 뛸 수 있어 이상해 이게 뭐야? 이건 또 뭐지? 뭐야 변한거 없는데? 안 움직여 어 위에 뭐 왔어 어 그니까 이거 뭐야? 어? 잠깐만 민터야! 저 어디로 내려가세요? 민터야 가지마! 저절로 움직여 지금 뭐야 이거 이게 머리에 지금 이게 뭐야 형도야 나 다시 왔어 저거 위험해 저거 타면 안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 이건 뭐지? 이건 또 뭐야 불안한데? 이거 뭐야 어이 어이 이게 뭐야 상어전이다 상어전이라고? 되게 이상해졌어 이거 봐봐 어깨깡패야 이게 진정한 어깨깡패 경또야 이 시대의 남자 어깨깡패란다 경또야 너 이상해 야 너도 이상하거든 지금 가발이었니? 이게 뭐야 상대로 가보자 민터야 우리 엄청 날씬하다 그니까 오 완전 날씬해졌어 오 이건 뭐지? 오아아아 선풍기 어 오오오오 뭐야 아니 뭐야 뭐야 갑자기 대머리가 됐어 괜찮아? 너무 슬퍼 대머리라니 치욕적이야 아아아아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햄버거다 햄버거? 어 잠깐 뭐지? 뭐지? 어 뭐야 뭐야 아니 햄버거가 돼버렸어 그리즈 날 먹으면 안돼 여기는 VIP들만 갈 수 있는 곳인가봐 근데 75 로벅스로 구매해야 들어갈 수 있대 한번 구매해볼까? 자 나는 VIP야 나도 이제 VIP야 와 여기 뭐 있습니까? 여기도 무섭지만 하나씩 해볼까? 하하 하하 이거 뭘까? 어 다행이다 이건 아무것도 없네 그럴리가 없네 오 뭐야 어 잠깐만 안돼 어 택배 살려줘 아 아 아 아 아 아 별이 보인다 별이 별이 보인다 살려주세요 어 어 아 날 내보내줘 어 미토야 괜찮아? 누구세요? 어 나 경토야 기억상치로 왔어 머리를 하도 맞아서 누구시죠? 하하 미토야 대신해 그 다음은 내가 해줄게 그래 다시 기억이 돌아왔어 하하 진짜 경토야 여기 요거 같아 어 어 뭐야 이거 안돼 경토야 안돼 왜 천자레인지야 이거 잘있어 아 경토야 안돼 안돼 왜 나도 손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잖아 하하 하하 야 야 이건 뭐지? 근데 민토야 이거 고무장갑 낀거 같은데? 어 설거지하러 가야겠다 하하 이거 뭘까? 오 오 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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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어 멀미 날거 같아 어 재밌다 근데 민토야 보기만해도 머리가 어지러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게 이건가? 오 뭐야 뭐지? 어 뭐야 오 뭐야 오 오 어머어머 저쪽으로 가 민토야 어디있어? 나 위에있어 이제 태양 태양 근처야 너무 눈이 부셔 아아 아아 어디까지 올라가는건지 모르겠어 계속 올라간다 재설정 하하하 무섭다 어 이거는 뭐지? 한번 짠 오 이번에는 위아래로 납작하게 어떻게 나올까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니야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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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태 어디있어 나 그댁 탈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 세상에 여기에 기구가 다있네 이건 또 뭐야 민토야 뭐 왜 그렇게 해 모르겠어 이상해졌어 하하 여기 기구 멀미 나온다 멀미 나와 아하 아하 이건 뭐지 그럴게 내가 타볼게 어 뭐야 어 구매하니까 뭔가 생겼어 나 강도다 집에 있는 돈 다 내놔 어 저 저 돈 가진 거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다고? 네네 거짓말 치지마 저 아까 햄버거 잡았고 돈 남은 거 없어요 햄버거 사서 10원도 안 남았다고? 네네 거짓말 같은데 너희 집에 있는 돈이라도 가져와 어 도망치는 거 봐 이게 발사 오 뭔가 싸진다 나는 괴물이다 날 쏘지마 무서워 한번 쏴봐야겠어 이거라 먹어라 뭐지 150 로벅스 주고 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 뭐야 아 이거 다시 쏴볼게 되게 작아지는 건가봐 그렇네 근데 왜 나만 작아지지 나는 경도를 짜그맣게 하고 싶어요 그래 기다려봐 너 가발이었어 이거 쏘면 작아지는구나 재미있어 우리 쮸꼬미가 되어버렸어 쮸꼬미 아니거든 경도야 우리 저기 있는 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 저거 VIP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건가본데 한번 타서 올라가 보자 여긴 점프맵인 거 같은데 보기만 해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자 안 할래 딱 봐도 엄청 어려워 보인다 우와 점프맵 이거 크... 장난 아니구만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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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안돼ㅎㅎ 밀지마 호이 아 재밌는 기구들 엄청 많네 린토아 아래를 봐봐 아아아아악!! 아래 못 봐 아래 못 봐 무서워 어 왔다 와 여기가 VIP 되면은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오 우와 아 눈부셔 내 눈 아찔해 밑을 보면 또 무섭고 위에 보면 눈 아프고 아하하 아 못 보겠어 무서워 아 무서워 나 고수공포증이 있는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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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의 다 온 것 같애 슬슬 끝이 보인다 다 왔다 어 이거 뭐지 아 잠깐 이 위에서 경치 좀 바라볼까 헉 우와 경또야 어 어 민 민또야 또 이렇게 우리 둘이 있으니까 좋다 어 그렇네 그런 의미로 우리 먼저가 아하하하하 무서운 계속 나올 것 같애 먼저가 어 어 어 어 아 여기 오니까 배치 얻어진다 아 그래 배치야 아 이 배치구나 민또야 경또야 우리 여기서 같이 경치를 바라보자 그래 아 좋다 하하하 경또야 미민또야 왜 응 잘가 에잇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또야 나 따라갈게 에헤이 히히 미또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 전에 미또 너 가만 안 둬 일로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다 여러분 이 공장 너무 재밌으니까 또리니 분들도 와서 한번 해보세요 웃음이 멈추지 않아요 아 진짜 웃기네 이거